오늘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자 희생제사이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언대로 태어나셨으며 행하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셨으니 지금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237개 나라의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